틈이 챙겨둔 돈입니다. 동생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기에 돈을 받았습니다. 형으로서의 더 큰 부담도 느낍니다. 자신의 꿈은 조금 더 멀어졌지만 후회하지 않는 스타지오.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학교를 향하는 마사오초. 어느덧 오후 수업이 시작됐나 봅니다. 교감 선생님께 직접 모자랐던 천 화차를 전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이제 교실로 갈 수 있습니다. 큰 형 마사오초는 아픈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때문에 희생을 아끼지 않는 동생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오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준비를 합니다. 올 건기를 무사히 날 수 있게, 그리고 엄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낯선 이방인에게 아이들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되고 떨리고 얼른 보고 싶어요. 얼른 만나서 안아주고 싶어요. 이곳은 엄마의 관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엄마의 관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엄마의 관계를 하신 것입니다. 아 이빠라. 힘들었는데 여기서 오니까. 아 어떡해. 너무 좋아. 와우. 하트 그려졌어. 네. 이것 때문에 배웠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한 2주 정도 배웠어요. 아 진짜 배웠어요. 2년이 안 되면 우리가 만날 것 같아요. 저희는 아플라인과 함께하셨습니다. 아플라인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되었을 때 그녀는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은 왜 그래? 이 삶은 왜 그래? 이 삶은 왜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